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관련된 훈훈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수기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주목해주세요! SH공사에서 공사와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공공주택 입주 경험, 주거생활, 커뮤니티 활동, 주거서비스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공모전은 수기, 그리고 쇼츠 및 동영상 2개 분야로 작품 접수가 가능한데요. 수기는 한글 파일 5매 이내, 쇼츠는 1분, 동영상은 3분 이내어야 합니다. 공모 접수는 2023년 12월 3일 일요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의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또한 12월 13일 수상작 발표 후, 12월 28일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으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수상자는 부문별로 11명씩 총 22명을 선정합니다. 부문별 대상으로 선정되는 1명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장려상 10명에게도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 밖에도 작품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20명을 추첨하여 각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하며, 수상작품은 공사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접수를 원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작품과 함께 이메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모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전화 혹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관련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기회! 공감과 소통의 장이 돼, 서울주택도시공사 수기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감과 소통의 장이 돼,